넌 종교 말고 뭐에 기댔는데? 사람이 기댈 때가 필요하다며? 너. 비키지가 않는다. 집이야. 챙기고 사람도 물고 싶어지고 그러면 너한테 꼭 얘기할게. 그니까. 너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. 야, 밤엔 추워. 뭐 좀 걸치고 다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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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 구하러 왔지 내가. 형 괜찮아? 형.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다음부터 이러지 마. 너 다치니까 속이 안 좋아. 그냥 갈 수 없잖아. 같이 가자고. 병에 걸렸다고 고백하기 힘들지. 야. 가려면 나 밟고 가. 다행이야. 끝이 안 와서. 뭐 좀 써줄래? 괜찮아. 괜찮아. 그럼. 괜찮지 왜. 상처 덧났을까봐 그래? 고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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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값 배드값 전략이라고 했거든. 응? 한쪽이 나쁜 경찰을 맡아서 막 화를 내고 겁을 주면 한쪽이 좋은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거지. 당근과 채찍 근데? 내가 나쁜 경찰 할 테니까 네가 좋은 경찰 해 싫어 응? 너는 이 많이 했잖아 내가 악역할래 그게 뭐야 포스 마스크 수고했어 어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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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 나 혼자 남는 줄 알았어 I know I can be a better man I know I can tell it's around